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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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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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랩몬트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온 맘 다이어 주를 예배할 때 날을 넘어서 이삼 칠나라 랩몬트 살릴 세임 없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국아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성부여 하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영광과 권능에 성부여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성부여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성부고 찬송가 2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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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둠이 좀무게나 별단할 때 있나니 장관어리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건가 주가 주신 새 고표가 우리 앞에 보니 고표가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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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불신하게 들깨게 하시고 믿음의 세트를 갖추게 하셔서 1, 2, 3, 아리티시 희련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 수준 표준이 아닌 하나님 생각 행하신 것 주신 일을 가지고 절대응답의 시스템을 누리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현장 살림어 영원 구원하는 복된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오직 여화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 말씀을 주셔서 말씀 붙잡게 하시고 오직 크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하게 하셔서 절대순종 절대원신 절대행복으로 사천말씀운동가 2, 3, 7 나라보고마 본당 한당에 하나님 행복한 무한도전으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2, 3, 7 서밋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개척수세를 맞이하는 우리 예원의 다섯 공동체 4,500여 명의 청지기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청지기들이 오직 여화의 뜻만 붙잡고 강단과 영적 호들 맞춰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무한도전하는 사회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너희를 보내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상반기 전도운동가 사랑에 휴지한 채 우리 예원의 천성도가 기도하면서 동참하여서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며 절대 현장에 절대 제자로 절대 시스템을 갖추는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에도 세코 캠프를 위시해서 해외 캠프를 계속 진행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캠프를 통해서 선교제 생명운동에 활성화 있게 하시며 2, 3, 7 다민족 제자를 세운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랩런트들이 삼서밋과 로마서 16장의 증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며 사천말씀운동을 통한 학원보금화의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전쟁이 아니라 보금으로 평화할 통일되게 하셔서 세계 보금화의 제사한 기가로 쓰임 밖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회장 정은주 목사님을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붙여주시옵소서 세계 보금화 전두협회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미피아 유니월드 이사장으로까지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연하실 때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는 언약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주의자, 반주자, 오케스트라 모든 대원들 위원 앞에서 정성껏 찬양 드릴 때 악신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늘 보자로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여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안과 저주의 세력은 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결박 추박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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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입니다 237 서밋 헌금 작정 안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제자들의 복음, 후대, 선교를 위한 237 서밋 헌금 작정이 오늘 예배시에 진행됩니다 주보 간지 헌금 작성서 작성 후 헌금 바구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상반기 전도운동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면을 참조해 주시고 본당 지하 1층 로비에서 전도 선물 세트 판매 및 전도 자료가 배부되어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5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본당 커버넌트홀에서 사랑의 회잔치가 열립니다 사랑의 회잔치 중에는 단임 목사님의 보급 메시지가 선포되므로 일가 친척과 부모님 및 주변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생명 살리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본당 옥상 정원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립수고 예수 이방인의 모든 교회는 그 이름 등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이방인의 모든 мама 그리스도 예수 아멘 이 마음을 보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보라 그리스도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무릎을 꿇는 이름 예수 모든 입이 주라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순정으로 올인하고 절대 훨씬으로 몰아웃하며 절대 행복으로 올천지하여 2, 3, 7, 3, 2세 올 블레싱을 누립시다 이 마음을 보라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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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이 마음을 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꿈으라 그리스도 예수 절대 순정 이 마음을 꿈으라 그리스도 예수 절대 헌신 이 마음을 꿈으라 그리스도 예수 절대 행복 이 마음을 꿈으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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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아무 걱정 염려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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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문제와 사건이 오거든 내 기분 내 감정으로 그렇게 그렇게 대처 그렇게 대처하지 마시고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승돌들도 같이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본당 헌당은 우리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237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랩런트 주일과 함께 본당 헌당을 위한 237 서밋 헌금 작정 주일입니다 237 서밋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이 하필 랩런트 주일과 겹치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의 절대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37 서밋 헌금은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후대들을 세우기 위한 랩런트들을 세우기 위한 시야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판이 된다 그 말이요 지금 세워진 이 본당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은약을 붙잡고 잘 자라야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더 앞으로 시대는 악한 세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 없고 이제는 그야말로 재앙지대 질병지시대 허감문화시대가 닥쳐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미 유럽은 하나는 없습니다 이미 미국도 문을 닫아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나머지는 싹 다 우상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미국 한국인데 미국 마저도 한국 마저도 힘을 다 잃고 한국에도 이미 주일학교가 50% 이상이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야말로 이 영적 허감문화시대가 계속 닥쳐오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개혁할 수 있는 이 삼칠 서밋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회 후대들이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어려움 없이 정말 은약 잡고 잘 그렇게 자라서 그야말로 장차 이 삼칠 나라를 개혁하는 영적 주도자들로 각 분야에 다 설 수 있도록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그야말로 성공하는 거 지금 이 현장에서 자녀들이 이 시대에 살릴 이 삼칠 서밋으로 세워져 가는 것만큼 더 큰 행복은 없다 부신자들은 절대 모르는 종교인들은 절대 모르는 영적 세계 영적 문화 우리 자녀들이 이 비밀을 알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스임을 각 분야에 스임 받는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삼칠 서밋으로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는 것에는 참된 영적 행복이 바탕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감격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작정하셔야 돼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성취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즐겁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드리는 자체가 영광이오 감격스럽습니다 아멘 되길 바랍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이번 237 이 서밋 헌금작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간 진행되었던 집중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빌립 부의장 5줄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었던 절대 믿음을 은약을 붙잡고 절대 순종 절대 헌신하는 자에게 절대 행복이 찾아온다 이 세 가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신앙 생활을 해나가면서 평생 붙잡고 될 일심 전심 지속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신앙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따라쟁이 되면 돼요 예수 따라 예수 따라 말씀 따라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 안 따라가고 자꾸 세상 따라가고 세상 말 따라가고 불신앙 말 따라가고 하나님 없는 말 따라가고 내 욕심 내 욕심 따라가고 내 욕심 따라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무 생각 없어 예수 따라쟁이야 그냥 예수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따라가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불이 체질이 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 있어요 사는데 왜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일어나자마자 문제 생겨줬습니다 문제는 계속 오지만 나에게 문제가 문제 아니야 아멘 그게 나를 넘는 거에요 그것이 모든 문제를 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소유한 제 특권이에요 문제가 문제 되지 않아요 문제가 아니야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평안합니까 문제 가지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못하죠 다 죽게 막혔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다 무력하시게 버려요 아무리 공격해도 상관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을 세우는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절대 순종 속에 절대 헌신 이 축복 절대 행복을 여러분이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행복의 이 삶을 누리는 삶 속에 네 가지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All in all out All change all blessing 이것이 순서대로 차차차차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체험한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축복을 받는 확실한 통로에요 이게 우리가 은약적 비전을 붙잡고 All in all out 하면 은약을 잡고 All in all out 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과 현장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올 change의 증거가 오게 되어 있어요 더 변하시게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시게 나는 말씀에 나는 오직 직분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올이라는 것 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 바꿔주세요 올 change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임합니까 All blessing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더 달랄 것이 없어 덜 달랄 것이 없어 모든 것 다 주셨어 아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지극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 축복을 맛보게 되요 이런 맛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번 2, 3, 7, 1 서밋한금 작정을 통해서 영계자 선고들은 이 삶 속에서 이런 행복한 무한 도전과 이 하나님의 스케일 내 스케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면서 이 내 인생의 헌신작품 만드시기 바랍니다 평생 간증이 있는 평생 축복에 응답이 있는 이런 증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의미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정말 기준이요 영육관의 기초이면서 우리 전부인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9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260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경이 이걸 어떻게 하면 1189장을 내가 이렇게 매일 묵상할 수 있을까 그리고 1년 중에서 1년 1년에 통통을 할 수 있는데 방법은 평 3 주 5라는 말이 있어요 평일날 세 장 주일날 다섯 장 읽으면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는데 성경 1189장 가운데서 특별히 이름이 붙여진 장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고른전서 13장은 뭐예요 사랑장이 그리고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챔피언들이 쫙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쫙 믿음의 장 히브리 11장 그리고 고른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실감나게 부활의 이 놀라운 사실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편 136편은 감사장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살펴본 로마서 16장은 특별한 이름이 없지만 제가 이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장이냐 로마서 16장은 헌신의 장이다 헌신장 보금운동을 하면서 절대 헌신한 명단들이 여기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이 인물들은 한결같이 2, 3, 7일 날을 살리는 서미스의 응답을 맛본 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계한 성도들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2, 3, 7 서미스로 당당히 서는 증거있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랩런트의 보호자입니다 1절 봅니다 내가 갱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내게 추천하느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신문경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갱그리아 교회의 여자 일꾼 베베 그랬어요 당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던 문화들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베베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바울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바울이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가장 중요하게 동력했던 자들의 이름이 쫙 나온다고 해요 그만큼 이 베베는요 바울 사역에서 베베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 베베는 바울이 선 로마서 로마서를 직접 들고 로마 교회에 가서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종이란 것이 없어서 파피루스 또는 짐승의 가죽을 말려가지고 거기에다 글을 썼기 때문에 이 로마서 16장까지 이 글씨 이 물양이란 것은 엄청난 양이었어요 이걸 여자가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그만큼 이 베베는 헌신과 책임감이 그렇게 아주 강한 인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베베를 전적으로 믿고 귀한 사망을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베를 언급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 사람과 전도자인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보호자 보호자 이 말은요 헬라 몰라 프로스타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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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스타테스는 무슨 말이냐 적극적으로 돕는 자 그 당시 용어로는 유대 나라에서 이 단어가 법률적 조력자나 물질적 후원자라는 의미에요 그러니까 베베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그런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바울과 바울팀 사역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또 배경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수 믿는 것도 위험하고 전파하는 것도 위험해요 유대교 문화기 때문에 유대교 문화 속이기 때문에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 주인 것처럼 바울 죽이는 결사대가 주어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생명을 걸어놓고 복문을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보호자가 꼭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왔던 분이 베베에요 자 오늘은 랩런터 주인입니다 랩런터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증적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랩런터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랩런터들의 보호자 랩런터가 은약자면 남은자 남길자 남는자 이 남물자들을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 후원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마지막 남물자들 이제는 지금도 복음이 거의 사라졌지만 지금도 막연한 종교생활을 하여 막연한 종교 은약을 몰라 그래서 신천지에 와가지고 무슨 성경을 그냥 막 비유를 풀어가지고 설명하면 빡 넘어 버려 그냥 자기 뜻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영적인걸 모르고 말씀이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야 그거 좀 신기하네 쫙 들어가 쫙 들어가 몇 개월 두고 뼘 가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하면 싱거워 듣기 싫어 전엔 은혜가 많이 됐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 이래가지고 결국은 다 빠졌다가 보니까 막 17년만에 빠져나오고 8년만에 빠져나오고 다시 또 빠져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처울낭비하고 여러분 이 천신전지는 14만4천 처음은 끝난다 이 사람들 특히 죽는게 없어요 여기 있어라 영생한다 한번 봅시다 이만희가 죽나 안 죽는가 벌써 몸이 안 좋아 갔다 병들었다는 말 들리는데 죽나 안 좋아 보자고 안 죽는데 안 죽어 14만4천 이래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근거도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무슨 이만희가 무슨 그리스도가 무슨 메시아입니까 참 보면서 하여튼 안상공이 무슨 하나입니까 그 무슨 마누라가 무슨 하나님 어머니입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참 불쌍해서 차라리 불신자로 살지 차라리 그렇게 이단에 잡혀가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의 다 기독군들 기독 신자들이 거기 다 갔다니까 지금부터 신전지의 전략을 바꿔가 이제는 불신자가 50% 기도가 50% 그렇게 막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정리가 안 돼가 우리 후대들은요 어떤 이단이 와도 강력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장식이야 돼요 은약으로 분밀력을 가져야죠 분밀력을 무슨 안상공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무슨 이만해가 구원자입니까 뭐 이 땅에 영생하냐고 이렇게 무식하게 거짓없는 짓을 왜 하느냐 말씀이 정리 안 돼가 영증의 비밀을 몰라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남은 자 남을 딴 남길 자로 아멘 그렇게 우리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이 사명이나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2, 3, 7 나라 복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가장 중요한 은약자고 사람 구체적으로 말하면 랩런트와 단민족 제자들이에요 이게 2, 3, 7 나라 사람들이 대상들이라고 단민족과 2, 3, 7 나라 살려면 단민족 중요합니다 그리고 랩런트 이들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 주일인데요 랩런트 맡은 분들은 생명거려야 돼요 그걸 교육 잘하고 그냥 얼렁뚱땅하고 그냥 월급쟁이로 사꾼같이 그래가지고 점거 열매가 없어요 목숨 그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그 크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 본당 헌당도 결국은 우리 후대를 마음껏 이곳에서 이 모든 건물을 우리가 땀 흘려 속에 세워낸 것 이들이 이 속에서 복음운동하면서 이 대를 이어서 끊임 우리보다 더 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당이 이거 안 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이제 오늘로써 이 마지막 미션이 내가 중때까지 이제는 안 합니다 끝입니다 오늘로 마지막 작정입니다 제가 30년을 이렇게 건축 건축에 진가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 비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다 일반 헌당까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멘 헌당만 되면 얼마든지 이 교육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끝 마지막 미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헌당의 마지막 미션에 여러분이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서 찾아서 복음이 살아있는 이때에 이단들이 덕시오는 이때에 영적으로 무장해서 남문자 될 수 있도록 남문자 유일한 언약 잡고 남문자 예루살렘 성전도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솔롬을 통해서 세우게 되는데 성전의 중심인 성소와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뭐냐 뭘 말하느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속에 들어오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들어오면 복음 속에 들어오면 살아남는다 그런 뜻이 지성소와 성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보면 이방인떨이 있어요 이방인떨은 이방인떨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교획은 이삼필나라 살리기 위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제가 사실으로 이방인떨을 세운 거예요 이방인들을 다 구원받아야 해요 그리고 여인의 떨이 있어요 여기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여자들과 아이들이 다시 말해서 교회는 랩런트 살릴 수 있는 문화가 회복된 현장이 되어야 된다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언약을 듣고 이 말씀을 잡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이 본당 밑에 가보세요 이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얼마나 아이들이 예쁘게 자라는지 한번 아이들이 그 복음 안에서 자란 목숨을 천국이에요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그 모습 우리가 봐도 감격스러운데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사명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 없으면 어떻게 키워 건물이 없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자라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못해요 그래서 오늘 237일 서미도 헌금 작정하는 이렇게 랩런트를 세우고 다민족 제자들을 세우는 발판이에요 발판 여러분이 분명한 영적 의미를 알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미션이요 그리고 국내외 여원 모든 랩런트들을 위한 행복 나눔 바사회를 6월 1일과 6월 2일 날 양일간 진행하는데 성도님들의 애장품들을 그렇게 기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랩런트들의 WRC 훈련을 지원하고 또 새가족 초청을 위한 접촉점을 만드는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6월 2일은요 6월 2일은요 상반기 전도운동의 마지막 초청주일이에요 이때 바사회를 열어가지고 새가족들도 같이 와서 볼거리 절길거리를 그렇게 제공해 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 구경꾼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사에게 들러리가 아니라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분대로 절대 헌신 절대 축복입니다 3절보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시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동력자의 모델로 브리시가 부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인생의 해답을 찾은 이 부부가 평생 바울 사역을 위해서 동력한 부부가 되었어요 바울이 이 부부를 향해서 참 놀라운 고백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놨다 그랬어요 요즘은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도저히 뭐 교단인데 무슨 목을 내놓은 거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예수를 믿으면 죽이는 거에요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잡아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황 속에 보험을 증가하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이렇게 말할 정도는요 정도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죽을 위기 때마다 브리시 가구를 앞선 거에요 자기들이 죽을 각오로 바울을 보호한 거에요 살려낸 거에요 그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목숨을 위하여 저들은 내 목을 내놨다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에요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전도자가 죽명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목을 내놨던 그 정도로 허신했던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생명근동력자 우리 요즘 시양생활은요 사치해요 뭐 이거 진짜 초대교에 비하면요 배가 부르기 짝이 없고요 정말 생생내기 짝이 없고 형식적인 기준밖에 안 돼요 목을 내놨다 생명근동력자 그 거리가 엄청 멀지요 바울이 이들 부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건문동을 위해서 이게 뭐예요 절대어신이죠 절대어신 이 바울서신을 보면요 이들 부부는 고린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위해서 에베소로 갈 때 그들이 사업을 접고요 에베소까지 같이 갑니다 이게 뭔 사업을 했나 하니까 그 당시에 천막 건축업을 한 거예요 말로 하겠지만 그래서 그 가서 또 합니다 바울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동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문 5절에 오면 브리시가 부부가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로마에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 하나 바울이 언젠가 로마에 간다고 말을 늘 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와서 사역할 수도 미리 대비하는 미리 로마에 가서 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이 로마에 오면 봄 캠프 할 수 있도록 예비 캠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에요 영적으로 아주 진지하지요 뭐 차원이 다르죠 이제 신앙생활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는 칭호를 썼어요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성격이 칼같은 사람이요 뭐 형식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뭐 그냥 분명한 사람이거든 이런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는 칭호를 붙일 정도로 그런 큰 영적인 정거를 가진 영적 수준을 갖춘 절대 헌신한 동력자 이래요 자 불시가 부부를 향해서 바울은 자신 뿐만 아니라 뭐랬어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며 헌신한 불시가 부부 그리고 이런 이들의 헌신은요 로마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고 앞으로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마다 불시가 아굴라 절대 헌신의 모델이 그러면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절대 축복 받았죠 절대 축복이 뭡니까 2000년동안 지금 불시가 아굴라에요 2000년 응답이 아니에요 2000년동안 아니 평생 불시가 아굴라의 헌신이 계속 되는 거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한 분밖에 없는 인생 살면서 이런 1000년의 응답 2000년의 응답 평생의 응답을 받는 얼마나 큰 축복이니까 믿는 자의 모델이라 헌신자의 모델이라 전도자의 동력자라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그래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운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텐데 그동안에 여운교회에 섬겼던 여러분들의 그 발자국이 남아있길 바랍니다 주일학기는 주일학기대로 구역은 구역대로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각 부수별로 각 성교구 성교국대로 각 기관의 행정행목사님들 모두 우리 교육자들 모두 무슨 잊을 수 없는 후배들이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인물들 여운교회 로마드 식목장하면 그런 것이 다 있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계속해서 들려지는 여러분의 헌신의 이 발자취가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것을 절대 헌신의 삶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 위해서 목숨 겁니다 물질 위해서 목숨 겁니다 명예를 위해서 목숨 겁니다 그래서 생을 거네요 생을 거네요 그런데 우리는 불식과 부부처럼 보금을 위해서 생을 거는 절대 헌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보금을 위해서 후대를 냅는 틀을 위해서 정말 다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거는 그런 삶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절대 축복을 받게 된다 민숙이 7장에 보면요 모세가 장막을 세웁니다 모세가 하나님 지시를 따라 장막을 세운 후에 각 지파별 이스라엘 지휘적 관들을 다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서 성막을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성막을 위한 헌물을 쫙쫙 드리는데 그것이 기록이 시작되어 있어요 어느 지파에서 누가 뭐하고 뭐하고 쫙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그냥 지파별로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단순하게 쓸 수가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쓸 곳이 많은데 그건 단순하게 쓸 수 있는데 무려 89절을 인용했어요 샤암한 지파별로 아주 기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성막을 지은 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샤암한 지은거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신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예원교가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의 은신한 것을 머리칼도 다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기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특별히요 참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성막을 지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특기가 불평 원망이에요 모세 따라가 출애업하자마자 불평 원망이에요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 원망 주특기인데 이 성막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불평 원망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놓고 지금 광야 지금 이 생활도 힘든데 무슨 성막을 지으라 그러냐 그리고 무슨 또 우리에게 물질까지 드리라 하느냐 뭘 헌신하라 하느냐 지금 살기도 힘든데 이런 불평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전혀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장이 나와요 7장 앞에 민숙이 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나 하지니라 이 말씀은요 제사장의 축복을 말하는데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막 짓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성막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절대적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헌신은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꼭 주시고자 주는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은 우리가 그저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헌신 헌신 내 헌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에요 하나님의 이 보장이 이 보상이 이 보상이 먼저라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축복 선언이 먼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절대 헌신할 때 하나님 축복하세요 저는 이 교회를 이 부산에서 올라와서 1년 만에 하나님 개척을 해서 신학교 3학년에 개척을 해서 개척을 해서 개척을 해서 2년 됐는데 건축위원회 구성되었어요 조그마한 이 상가에서 지하에서 에베드링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성격이 형성되어가지고 이제 그 땅을 알아보는데 이 등촌도 여기에 사베평을 사는 사베평이 얼마나 24억이 24억이 24억인데 거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이 3억이라 계약금이 3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돈 하나도 지하에 개척하고 있는 말 그 당시에 행사들 많아 도쿄에 돈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 장노님이 한 분 계셨어 딴 데서 온 장노님이 그 분 장노님하고 쟤하고 목동 아파트 유일하게 살고 있었어 목동 아파트 그러니까 장노님 앞 목동 아파트 내 목동 아파트 그래서 팔기로 했어 팔아가지고 계약금 3억을 모았어 나는 연립주택 가서 연립주택 조그만한 연립주택 갔는데 연립주택 가서 그렇게 계약금 3억을 내고 그렇게 있었는데 중도금도 치어야 되잖아 그랬더니 연립주택 또 팔아서 팔고 어디 갔냐 염창동 삼천리 아파트 사골세 들어갔어 나는 사골세 들어갔어 얼마나 아파다 내가 다리를 쭉 뻗으면 닿아요 닿아 내 키도 별로 안 큰데 차는 티코 타세요 있는 차 나는 장노 출신이라 있는 걸 다 그렇게 있는 걸 내 거로 다 있었는데 싹 다 받지 티코가 아십니까 티코차 요새는 없습니다 파워가 파워 핸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제가 2년 타고 제 사람 몇 년 탔는데 굉장히 힘든 거 그렇게 타고 다니고 이 팔팔 달리면요 티코는요 버스 지나가면 춤을 춰요 이 건들 목사들 모임에 가면 티코를 타고 오면 정 목사 쇼 하나 뭐 한 짓이고 선하의 정원주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을 자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지금 티코 타게 하십니까 지금 사골에서 살게 하십니까 최고로 큰 집에 최고로 좋은 차로 하나님이 보세요 딱 보고 계시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절대 축복을 바꿔주세요 아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알아서 미리 미리 더 달랄 게 없어 더 달라고 하면 내 욕심이야 또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어 본당 헌당 아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 평생에 이제는 이 작정은 처음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30년을 냈습니다 그만하게 하십시오 끝입니다 이제는 안 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헌금을 통하십시오 단민족 센터를 세워둔 다 앉아있는 이 교회로서는 마지막 헌신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한 축복을 받은 증거 백배로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에게 가정에서 가문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증거 정인이 돼가야 좋으십시오 축구 받은 자의 증인이 돼가야 좋으십시오 절대 축복을 누리는 증거 있는 기쁨이 있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었지만 이 교회에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축복할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 과부 집사님이 40대 과부 집사님이 천만을 작정을 했어요 천만을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이 볼 때 헌금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가난하고 남편도 교통사 죽고 없고 그냥 생활도 너무 어렵게 살아 시댁에 형님 집에 와서 물건 떼다가 근근히 생활하면서 자식들 공부시기도 급한 이 분인데 어떻게 헌금을 했을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교회 건축한다 하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5년 동안 천만 원 한다고 작정을 했대요 작정을 딱 해서 한 달에 20만 원 5년 동안 천만 원 그런데 한 달에 20만 원 또 부담이 됩니다 20만 원을 바칠 걱정이 대상이라 그러다가 한 번은 남편 죽은 남편을 정리를 이렇게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가 딱 적금 속에 꽂힌다 보니까 통장이 하나 있어 보니까 우체국 적금 통장이에요 자기도 몰래 적금 통장을 딱 보니까 천만 원이에요 적시로 가서 차다가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는 말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은 죽은 통장도 차다 냅니다 우리 교회 내가 이 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본당을 지으면서 입당하기까지 뭐 이런 간증 우리 교회는 숱하게 많아요 이 정도 안에 있는 건 누가 못 봤죠 없는데 융전해 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눈물 경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어떤 분은 암 암보험 자식들이 들어주는데 암이 걸렸어요 암 걸려 가지고 암 수술 안 하고 그 헌금을 바치고 목사님 제가 암 걸렸는데요 암 보험 들은 거 받아가 헌금까지 왔어요 어떤 분은 수술 안 하고 천국 갔어요 얼마나 눈물겨운 헌금이 많아요 제가요 할 말을 잊을 정도로 내 목표 양심에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 헌신 그 여러분들은 막 우리 교회 여기 있습니다 눈물겨운 헌금들 이 본당이 마무리되기까지 말로 다 못합니다 눈물겨운 헌금들 하나님은 기억 다 하시고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도까지 복을 줄 줄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걸 집중을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중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가지고 간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입당 이후에 이 교회가 헌당이 되어야 되는데 100%가 안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이라도 되어야 이 교회가 시무를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헌신자의 가정 그 후손들에게 주는 절대적 축복을 한번 체험해 보실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하세요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운교회 여운교회는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2, 3, 7 나라 살리라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운교회 성도는 모두가 다 본당 헌당을 위한 2, 3, 7 이 서비스 헌금 작정을 한 번도 빠지없이 다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어린 아이들 이름으로 또 여러분 다 그렇게 작정을 해 보세요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체험하게 할 것이고 복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받은 이 작정세 작정하셔가지고 헌금하실 때 헌금함에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인류를 파괴시키는 많은 문화들이 많은 문제들이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성전이 지금 다 교회가 마이너스 전북 교회가 안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 중에서 50% 이상이 주민학교가 없단 말이에요 유럽교회가 다 그래서 문 닫는 거예요 미국도는 그러고 있어요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어요 다 놀랍니다 말로 하나 치면 서민 중에 스님들만이 다 모여서 어쩌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말씀 잡고 증인의 삶을 사니까 말씀 잡고 구별 된 삶을 사니까 교만도 아니고 금방 뛰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여운교회에요 성전 건축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요 증거이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동기 목적 없는 약한 것 없는 것 천한 것을 들어 기뻐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편한 우리야말로 절대 제자입니다 이제 혼당헌당의 시간표입니다 예원교회 헌당은 우리의 소원과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채를 줄이고 교회 부응을 하고자 본당헌당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라는 절대 보금을 전하며 후대 살릴 랩런트를 세우며 237나라 보금화의 성교 중심센터로 쓰임받고자 본당헌당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성교의 지경 확장 유동인구 100만 마곡지구의 보금화 또 237 다민족 제자 육성을 위한 다문화센터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사역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정복할 산지가 본당헌당입니다 현재 전세계 교회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흑안 재앙시대 앞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집중 새벽 기도회를 기점으로 본당헌당을 위한 237 서밋 헌금 작정이 시작됩니다 성도 개개인의 성명 인도 속에서 이제 배부된 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랩런트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원성도 한 명 한 명이 원리스되어 기쁨으로 참여하고 집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본당헌당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본당헌당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는 절대헌신, 절대순종, 절대행복의 아이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당헌당은 하나님의 절대계획입니다 내 맘을 품고 있어 그리스도 예수 내 맘을 품고 있어 전의 권을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비 사랑을 죽게 드리니 나 따라하냐 온마가서 향기 온 자체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님께 여자마자에게 힘을 부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이대로 내 영재이 불리 사랑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화주고 슬픔에 사는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님께 인생의 황홀히 기들어져 이 땅의 수로가 그 당에게 주님을 섭니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님 내 주님께 아멘 오늘 작정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그렇게 작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원교회의 마지막 미션인 본당 헌당을 위하여 참으로 이 삶이 스밋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미션을 수용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작정을 했습니다 이 작정하는 헌감을 속한 시일 안에 들으시도록 하나님이여 경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숨겨진 경제가 주님이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도록 모든 가정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함으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평생의 헌신의 작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일 헌금, 십일조 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승경 헌금, 미자리 헌금, 본당 헌금에 드린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향기롭게 상달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평한 참기뻄, 참형통의 축복을 질병 가져온 잘 불상이시고 연약한 몸 병든 부분을 주님께 치료하셔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치유되는 감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 생명 모이심을 감사합니다 이윤화 청년, 한설희 청년, 홍영순 성도님, 김명숙 권사님, 이근희 유사님, 박우성 성도님, 권영희 성도님, 박용문 성도님, 안바울 성도님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마다 생명체 기로 하시고 박찬수 청년 외 15명의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생명체 기로 하시며 예원교에 나와 막연한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 예수와 크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길자 인생의 답 찾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기도와 주옵소서 전두환, 김준철 장노님, 김주명주 권사님, 이효순 권사님, 이지연 집사님, 최순자 지사님, 김봉혜 지사님, 노수영 지사님, 김팔만 성도님, 지님의 전두자들 한 사람 기억하시고 많은 영혼을 축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 주옵소서 또 모친을 여유가 참석한 이순영 지사님, 조환영 지사님, 조현지 성도님, 이성삼, 김상희의 성도님 하나님께서 오늘 모친을 여유가 참석한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고 김용래 유사님의 이 소천을 통하여 천국 입성을 통하여 가문 보고만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들이 종교생활하지 말고 정말로 실감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전두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부의 안내를 잘 받으셔서 신앙생활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랩몬트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여 237 서미스 헌금 작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으신 절대 축복을 받는 절대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오직 보금을 위하여 237 서미스로 도전할 수 있는 본당 헌금 작정의 시간을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랩몬트의 보호자로 부르셨사오리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따라 랩몬트와 단민족자들을 세워가는 보금 문화 회복자 보호자 역할 베베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은 절대 헌신 절대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베리스카 부부같이 정말로 목회자를 도우며 교회를 위해 생명만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237 서미스 헌금 작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으신 절대 축복받아서 절대 헌신의 삶을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망이 전동 운동관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여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뜻이 이뤄지리라 이뤄가야 주시고 우리 둘의 구체 다 용서하오시며 뜻이 이뤄지리라 이뤄지리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는 주의 나라 주의 번세 주의 영광 영광이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립역사심이 참으로 237 스미스로 하나님의 본당 헌당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예배로의 축복을 받는 증인으로 서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각과 자질과 사회위에 파손 협력하는 모든 성교사님들 해외직의 모든 성도를 자라는 엠넌트들 우리의 지구원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라 아멘 주님의 공포인 여신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공포인 여신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공포인 여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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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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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그리스도